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공사가 많이 진행된 모습입니다 네 오른쪽에는 지제역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지제역의 모습도 잠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지제역의 모습입니다 평택 지제역 왼편에는 이마트가 있구요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의 모습입니다 왼편에 지제역이 있구요 정면에 지제역 포터샵 센트럴시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마트 쪽으로 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공사가 예전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된 모습입니다 정면에 이마트의 모습이 보이고 이마트 뒤쪽으로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샵 지제역 도샵 트럭시티라고 간판의 모습이 보이고 정면에 지재역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